전선전공 약수가 동주 형벌 다루는 추간으로 했을 때 이야기. 주의 지사가 성미가 편협하고 조급해서 사건을 다룰 때 억측으로 판결한 것이 자주 있었다. 약수가 그 부당한 것을 지적하며 올바르게 하고자 오겼으나 이루지 못했다. 이에 약수는 당당히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잘못했으면 쥐값으로 동을 바치리라. 그 후 얼마 안되어 조정 및 상사들로부터 반박을 당하고 모두 약수의 성론이 옳다고 하며 지사는 무한하여 사과했는데 그 후로도 같은 일이 여러 번이었다. 한 부자집의 어린 계집종이 도망가서 행방불명이 되자 계집종의 부모가 주의에 소송하니 주제사가 녹사 청문에게 신문을 명하였다. 그런데 녹사 청구는 전에 부자에게 동을 빌러라고 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어서 그 앙심으로 부자를 혹독히 다루어 부자집 부자 몇 사람이 공마하여 계집종을 죽이고 물속에 버린 시체도 잃어버렸다. 주범이나 종범도 죄를 더하여 마땅히 사형시켜야 한다. 이같이 조서를 꾸몄다. 부자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없는 범죄를 자백한 것인데 사건에 관한 선고문까지 작성하고 주에 올렸고 담당 갈도 면밀히 심사하고 한 사람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 사실로 인정한 가운데 약수만이 의심하여 그 옥사를 며칠 보류하고 결정하지 않자 옥사 청구니 약수의 집무실에 가서 욕지거리로 당신 부자집 돈을 받고 사형수를 살리려는 거요 하였다. 약수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지금 몇 사람이 당장 죽게 되었는데 어찌 며칠 더 두고 사건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지 않겠소. 그리고는 여론이나 보류하고 있어서 지사가 몇 차례 서둘러도 판결문을 넘겨받지 못하니 위아래가 모두 기해하게 여겼다. 그러는 중 하루아침은 약수가 지사에게 가서 옆에 사람을 나가 있게 하고 고하였다. 약수가 그 옥사를 보류한 까닭은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그 계집종을 찾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찾았습니다. 어디 있소? 지사가 놀라서 다급히 물었다. 이에 약수는 몰래 사람을 시켜서 계집종을 데려다가 지사의 거처에 두게 하였고 이튿날 지사가 발을 내려놓고 계집종의 부모를 불러서 내가 지금 내 딸을 알아보겠느냐? 물은 즉 다가앉으며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윽고 발 안에 있는 계집종을 밀어내 보이니 부모가 울면서 저의 딸입니다 하였다. 이에 부자집 부자들을 모두 석방했는데 그들은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으며 사또의 덕이 아니었다면 저의 집안은 멸족되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울며 불며 시사하니 지사는 추간의 덕이지 내가 아닐세 라며 일러주었다. 그 부모가 그 길로 약수의 집으로 찾아가니 그는 문을 닫고 거절하면서 지사 어린이 애써 찾은 것이 나는 아무 상관없네 하였다.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여 담장을 돌면서 울었고 훗날 집에 자산을 털어서 많은 돈을 절에 헌금하여 약수의 평생 수복을 주거나 했다. 약수가 억울하게 죽을 사람들의 한을 풀어준 일로 지사가 위에 상주하여 그 공을 표창하려 하자 약수는 굳이 사양하고 나는 다만 옥사가 공정하여 원통하게 죽는 사람이 없기를 바랐을 뿐이고 논공은 내 본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로 조정해서 약수의 공을 드러낸다면 녹사 참군의 처지는 어찌 되겠습니까? 이 말에 지사는 탄복하여 이 같은 덕은 내가 더욱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다. 녹사가 약수에게 와서 조아리며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사과하니 약수는 좋은 낯으로 말하였다. 죄인을 다스리는데 그 사정과 사실을 똑바로 알아내기는 어려운 것이구려 우연히 잘못이 있었던 일로 사과할 것까지 있겠소. 이래하여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였다. 얼마 안가서 태종이 듣고는 즉시 발탁하여 진급시켰으니 막직에서 반년 지나 지재고가 되었다가 2년 후에는 추밀부사 군기 등을 맡아오는 북고관직에 이르렀다.